마음의 건강은 절대 못 겪는답니다. 병이 들어와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의 건강을 이길 권은 아무도 없던가. 어디 그게 정신에서 내려와서 육신을 밝게 한답니다. 그러니까 이야기며 함성감의 박수 이슬ов이 내 마음의 건강을 이길 권은 아무도 없던가. 아멘 아멘 피 stable eremos 눈멍 위에 눈 creep 눈멍 위에 나의 사랑은 너의 이가 짓사 하 vita 하 하 하